뚳뚳뚳뚳뚝 첫팔인데 아리장인이네 아리장인이야ρι장인 아이고 ㄷㄷ 좋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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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리 집 가는거 늦을텐데? 방해할까? 집 가는거 방해할까요? 흐흐흐흐흐흐 짜증나겠네 흐흐흐흐 안 늦을거 같은데 근데? 안 늦을거 같은데? 쓰읍 마스터이가 그거네 아 탑방테면 늦겠다 약간 마스터이 정글이네 이러고 보니까 쓰읍 메스터이 나리는 아마 물약을 하나 더 들고 오겠죠? 안 들어갔네 나리가 1레벨 매혹을 찍었어요 그래서 견제를 해도 돼요 이런식으로 쓰읍 1레벨 매혹을 찍었기 때문에 마스터이가 카정을 올라나? 아니면 1렙갱을 올라나? 하니 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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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스피 어 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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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대포도 쳤고 봅시다 봅시다 야 볼 야 뭐야 박존이 깔아놨나봐 아 뭐야 미니언 아 미니언 뭐냐 개 짜증나네 미니언 아 오바네 이건 이거 피들이 좀 와줘야 되는데 이런건 미니언 때문에 방금 무빙이 안됐어 미니언 때문에 무빙이 안됐어요 리븐이 좀 많이 힘든가보다 그러게 나 방송인원이 왜이리 빨리 늘었어 나 이거 방송킨지 5분도 안됐거든 아 5분 넘었네 방송킨지 10분도 안됐는데 갑자기 왜이렇게 늘었는데 갑자기 왜이렇게 늘었어요 이해가 안된다 살짝 왜 5분이 안됐 10분이 7분이 안됐는데 엄청 많이 들어오네 이런거 한번 더 와도 되는데 마스터기가 마스터기가 아니라 피들스틱이 아 얘 와드잖아 여기 뭐하냐 얘 뭐해 아까부터 아니 피들스틱이 약간 이상해 피들스틱이 약간 이상하다 약간 좀 저런 갱킹을 너무 상대방이 예측하기 쉽게 하거든 좀 빼야되는데 저럴때는 좀 빼야되는데 저럴때는 빼줘야되는데 먹고 가야겠다 이거 게이? 웬 게이설이야 어? 빠지라고 말했다 나는 블루 머그랑 하구나 RECS 40개 그렇지 나이스 RECS 40개 왜 이렇게 늘어나 진짜로 이해가 안되네 이해가 안되는데 이거 진짜로 첫판인데 나 첫판이라서 첫판이라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는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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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바야 오바야 빰티온 솔킬 이거는 가면 안돼요 미니언이 없을때는 무조건 조심해야 돼 아리한테는 미니언이 없을때는 아주 망했다 빠져 빠져 에이 블루 머는 타임인데 케이틀린 한명 죽었으면 괜찮네 그나마 빰티온 미드로 궁 뛸거같은데 사이즈보니까 뭐야 와디야 뭐지 예측인가 예측인가 본데 방금꺼는 예측인가 본데 방금꺼는 라일라이 괜찮지 괜춘하지 라일라이 빠져 빠져 에이 인마 뭐해 아니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지 저거 까운 거 겁겁하네 빵태야 위처 잘 보고 새롭은 친구들 반갑고 어.. 추천 한 번씩 해주세요 추천 빵태야 뛰겠다 미드로 빼야되요 빼야되 x4 빵태야 미드로 뛸것 같애 역시 장성빼기 감은 어디 안가죠 뛸거 같으니까 바로 그냥 빼는게 역시 내 동물적인 감각은 빵타운이 뛸거 같으니까 바로 뺐는데 바로 뛰죠 바로 띕니다 리븐 이겨야 되는데 저거는 나이스 카치 카운터는 아지르, 제라스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힘들지 이건 용을 가야지 피드라 피드라 용 쳐야지 어디가? 탓 마이 있는데 용 쳐야지 용 쳐야죠 이거는 마이 노궁을 외치는거야 할말 없으니까 괜히 할말 없어서 리븐이 죽거나 살 말 없으니까 마이 노공 님들 나 마이 노공 마이 공 뺐어 뭐야 뭔데 빠져 왜 그래 이득보고 왜 안빼져 봉캐는 천천히 할라고 천천히 할라고요 봉캐는 천천히 할라고 불로 먹으러 가네 그 여러분 싸움 노노해 화이팅 대뇌의 전두엽까지 똥만 찼냐 저거 드립은 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좀 저 드립은 좀 아닌데 여기 지금 플레고관이야 플레고관 플레고관입니다 북에 플레고관 힐퍼 만났을 때 화가 많이 났지 나 그때 화가 엄청 많이 났었지 그때 인프린님 어서오시고 엄청 많았었어요 그때 뭐야 그렇지 마간신을 잘 가는데 알이라서 그냥 이거 갔어요 매혹을 조금 더 빨리 풀라고 왔습니다 흠 흠 흠 대파 셀퍼가 잘하지 당연히 스킬을 자동적으로 맞춰주는데 잘하지 당연히 잘하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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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좀 이따 클게 저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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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흡 오케 공풀 흠 흠 흠 흠 흥 흠 흠 진 흡 흥 빵테가 한 번 뛸 것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샷 빵테가 밑에 한 번 뛰겠지? 맞아 맞아 뜬다니까 봐봐 에이 뺄 때 빼야지 탈진 좋아요 탈진 가시한테 좋습니다 좋은데 아린 상대로는 탈진보다는 그냥 정화나 아니면 정화 정도가 더 좋죠 공플래쉬도 궁극을 쓴 방향으로 써지죠 공플래쉬도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용 1분 30초 탑 풀어줘야겠다 탑 공플래쉬도 궁극기를 적들을 가까이 빠져 난 더 가까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바로 안 나왔네 아직 다시 밴되면 딴거 하지. 다시 밴되면 딴거 하죠 나 물어. 보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어디있는데? 아 어디있는데? 흐흫 아 흑형 아 너무 쎄다 빵태현 왜이리 쎄? 엄청 쎈데 빵태현? 안돼 빵태현 왜이리 쎄냐 궁극기 있잖아 빵태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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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를빨 빵태현 빵탑 이빨 빵탑 뭐 떴나 오늘? 아 추천 거기에 떴어 레드까지 먹어야지 없네 어디 있어 설마? 설마지 보자 추천 한번씩 해줘 그럼 267개인데 뭐야 미드 뚫리네 약간 에바필라는데? 아니구나 맞는데? 조냐 너무 늦게 썼어 조냐를 플랫 쓰긴 좀 그렇고 플랫 쓰긴 좀 아까웠고 저거는 상대 상대방 하... 유튜브 있으니까 그거 봐 그거 공략보다는 ладно 방송고 홈페이지에 배너 있으니까 그니까 본캐? 닉네임? 장성배기 설마 한툭백이 있나? 설마 아! 한툭백이 누구냐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한툭백이야 한툭 흠 흑 흑 흑 된다니까. 케이틀린 와야돼. 케이틀린이. 리븐이 굳이 저렇게 죽을 필요가 없는데. 리븐이. 리븐이 굳이 저렇게 죽을 필요가 없거든. 쓸데없는 짓이죠. 용은 주면 되고. 아 나 마나가 약간 애매한데 이거? 마나가. 아리? 와우. 일로와. 죽었다네. 용은. 할 수가 없어. 할 수가 없어. 흐어어어어어어어어. 추천 한번씩 해줘요. 추천. 안올라간다. 안올라가는데 추천. 안올라간다. 흐어어어어어어. 아! 겨울.. 브론즈 5티어 환영 이걸로 하긴 이걸로 타워 쳐 타워 타워 쳐 타워 리본 어딨어 리본 왜 안와? 리본? 리본이 왜 안오냐 리본이 가장 중요한데 다시 보여 가운 오케이 굿 굿 굿 부셨다 부셨어 케이틀린도 엄청 세네 보니까 엄청 세네 정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빠지고 김이틀린도 엄청 세 보니까 야 너무 많이 난다 어 야 너무 많이 달아 뭐야 뭔데 일로와 뭐지? 와이? 실버 안 돼요 브론즈여야만 돼 브론즈 브론즈 티어만 돼요 브론즈 티어만 안 돼 브론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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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생하셨고 티어는 이래? 티어는 이 정도? 풀레 풀레 한 3에서 5 정도? 브론즈 브론즈 브론즈